음악방송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고고! 다음에 제가 좀 더 콧구멍을 카톡으로 해서 어 왜 그래? 네? 너무 비긴 거 같은데? 콧구멍? 네 산업 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우리 저희 막 웃긴 표정 하고 있었어요 민준 그래도 보이니까 맞아 적당히 해줬는데 저는 이제 뭐 한 번 장난 같죠? 부럽죠? 부럽죠? 죄송해요 저 제발 보죠 이게 제가 코를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진짜 웃겼어 이걸 했다니까 다 똑같아 도대체 벗고 싶었다 벗고 핀지도 몰랐어 맨날 안에만 있어서 저도 많이 따뜻해졌나 봐 옷들이 엄청 가벼워지졌어 봄에는 놀러 가야 되는데 피크닉 피크닉 렛츠고 피크닉 해야 되는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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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 오늘 둘이 MC를 보니까 그것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담을 내볼까요? 가담 좀 더 내려가는 거 보이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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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리 일본에서 보내봤고 이거는 최근에 받았어요 이거는 민지한테 받은 약과 이것도 민지한테 받았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게 숲인데 이걸 회사 가서 아침에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번에 가면은 사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더 쇼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라이 리허설 건조한 리허설 건조 리허설 하고 왔어요 왜왜? 우리 1위 후보 우리 1위 후보예요? 우리 1위 후보예요? 방금 아예 쪘었어 1위 후보세팅 미쳤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이거 진짜 제대로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응 1위 후보예요? 우리 타이틀 마그네틱이잖아요 자석 진짜 딱 붙어서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붙지는 않아도 뭔가 손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마이크도 갖고 있고 노래를 부르셔야 되고 우리 붙어있어야 되고 노래를 부르셔야 되고 춤춰야 돼 어려운데? 연결 연결 스파이크님 스파이크님 울 거 같지? 울 거 같지? 그냥 엄청 좋아할 거 같아요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실감이 안 나서 그 자리에서는 눈물은 뭔가 안 나을 거 같은데 그리고 차 안에서 완전 호들갑될 거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만 뛰어 자꾸만 아니고 건너빈이 뛰어 우리의 영 오우! 댄스 타임 파이브 워 댄스 타임 파이브 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갈게요, 이게 뭐지? 갈게요, 안 돼요! 오늘 생방송 갔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영광이야! 아, 이따가 쇼도 막 싫다고 하네 아, 쇼? 예, 좋아 여러분, 저희 댄스 타임!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약간 머리가 조금 풀뱅이입니다 응 다 알아채셨나요? 어제 잘랐어요 말 좀 일찍 맘에 찍어요 으흠흠 찍어 다시 머리가 왔어 전원 잘랐어 뭐 잘랐어? 어떻게 앞머리 앞머리 어? 묵고요? 응 진짜 진으로 잘랐어? 아, 진짜네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그니까 진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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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무조건 슈붕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슈붕 먹고 있어요. 슈붕짱! 슈붕짱. 저 무조건 팍붕이에요. 저는 슈붕 먹고 있어요. 뭐야? 저희가 1주차 끝나고 이제 2주차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걸고 있는데요. 두 번째 M과예요. 맞아요. 두 번째 M과.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퍼즐을 하면 한 달 동안 계속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얘기를 해서 조금씩 퍼즐을 바꿔보기예요. 저희가 약간 포인트가 테런할 때 퍼즐을 하는 게 있잖아요. 맨날 웃으면서 하니까 그거를 놀라는 표정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뭐지? 이 정도로? 좀 놀랄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던 걸 이렇게 고양이 교재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오, 이렇게 키웠다. 보는 사람들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서 질리지 않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의도치 않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엠씨 전 비타민이 좀 이럴. 여기가 엠씨예요. 빨려 엠씨예요. 엠씨는 이런 상황이어서도 다 나가지 않지. 침착하게 화장일을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1위 룬앤장 알릿 유나입니다. 예금주분들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저희 팀 안에서 누가 엠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엠씨를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유나는 너무 잘할 것 같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안녕하세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기대가 돼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마그네틱의 매력은? 오, 가야겠나 봐요. 가야겠나 봐요. 파이팅! 목소리 크기도 최고. 너무 잘해.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걱정도 안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위 룬앤장 알릿 유나입니다. 그렇지. 백. 맞아요. 큐카드로 가렸다가 펼치면 되고 그렇지. 전체로 가려. 네. 갖고 있는 거. 네. 어서오세요. 네. 바로 자리로 가시면. 안녕하세요. 알릿입니다. 이제 팬분들에게 한 번 하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춘지. 춘지. 춘지입니다. 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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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예인 같아. 유나야 연예인 같아. 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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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계속 독자 했었는데.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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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춘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음악방송 MC를 해봤는데 약간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많아가지고 아, 사실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본방송이 어떻게 나갔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산업을 다 찍었고 이제 미니 팬미팅을 하러 갑니다. 네. 여기는 상임이었고 오늘은 첫 미니 팬미팅 그래서 설레요. 언니는 어때요? 너무 설레입니다. 오늘 되게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셔서 맞아요. 350명이 나왔어요. 맞아요. 되게 응원소리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원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선 아무래도 사람이 안타니까 오늘 특히 진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쑤. 지금 산업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미니 팬미팅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미니 팬미팅의 MC를 받게 되었어요.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참 이따 봐요 여러분. 아 미티 아니야.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에리시입니다. 저는 노유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줄 할게. 무대 올라가기 전 떨릴 때 하는 다짐이나 미틴이 있다면? 이건 저희 완전 있지 않나요? 빨리 파이팅. 이렇게 정신없이 파이팅을 하는 게 저희의 묘미입니다 정신에 육속 배놓고 할까요? 파이팅! 파이팅! 하고 정신 자리를 좋아요! 저희가 을 하면 준비해 주셔야 해요 하세요? 좋아요 을! 알림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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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쌓인 포토카드를 지참으로 준비해 주세요 맞습니다 박수! 박수! 한옥! 정의 질러! 감사합니다 역시 늘 이렇게 몰아주시네요 여전 같아 여전 어떻게음라도 아 이건 진짜 미안하다 이거 너무 많네 미안하다 헐 lij USEK 저희 Van 미팅? 미니 تو 끝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었고 조금 추웠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랑 같이 놀아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스쿨도 해주시고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맨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했습니다. 이거 전화할게요. 이거는 제가 생일 때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랩새예요, 랩새. 너무 귀엽다. 얘 원래 그레이랑 화이트색 했는데 화이트색은 재미없어서 그레이라 했어요. 귀여워. 화이팅! 화이팅! 제가 포즈가 이건데 이걸 왜 왠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당황해서 좀 많이 웃어버렸는데 다행히 그거 안 나왔어요. 근데 좀 남았으면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쉽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다. 괜찮아요? 근데 다 침대 없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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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괜찮아요? 밥 묶음 좀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오늘 완전 이마가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이마처럼 기다려주셔서 어떻게 해야하니 이게 못 들었어요. 한번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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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옥끝 안녕하세요 엠씨 왔다 네, 수고하세요 제가 오늘 MC를 하게 됐습니다 뮤직뱅크 그거 시작할 때 시작 멘트 진짜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셜입니다. 아니, 뮤즈입니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순위 발표할 때 아, 그래? 아니, 이거 너가 하자. 이거 할 때 진짜 빠르게 해야 돼. 뮤즈뱅크 케이트 할 때 신선 때 소리가 차차차차차차 해볼까요? 아니, 그 정도까지 빨리 안 해도 돼. 아, 이거 왜 먹어? 아, 화이팅! 아연이 저희 1위 세리머니 공연을 들어볼까요? 다 같이 큰 좌석을 갖고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안내. 이거, 이거. MC끌. 너무너무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었네요. 아연이의 안녕하세요, 알리스입니다. 진정한공연 전상관님 아기 전상 아기 전상, 넓게가 모인다고 멤버들이 힘들 때마다 하는 퍼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행운의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가 맞아요. 원희가 딱 맞췄어요. 에어팟! 아, 그럴 거 알았다. 그리고 민주 언니의 에어팟은 불사조 같아요. 매번 잃어버리고 매번 찾고 매번 잃어버리고 매번 찾고 락키가리도 락키가리네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도 행운! 락키가리예요! 행운이에요! 저희 정말 락키가리예요.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주말 더운 날에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락키가리 신드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아이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미 팬 즐거우셨나요? 어, 나 왔어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드린 이 도시락 저희도 받았거든요. 멍칫박소. 오렌지 뉴스 맛있어. 저희도 맛있게 먹을 테니까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꼭 다 먹으세요. 앉으시면 꼭 갈아입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맛있게 먹어요. This thing I want. 오늘도 역시 수퍼 인클리그 모든 저희 아이씨 뿌데 꼭 함께 해주세요. 아,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근데.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알겠어요. 생방 갑니다. 파이팅! 생방 갑니다. 가이바이. 가이바이. 유럽 자발기 블루도니를 잘 먹었을 때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진실 방법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씨 음악중심에서 처음으로 일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운 날 미니캠니티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내일도 저희 인기가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만나고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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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래도 생방이만큼 실수 없게 됐습니다. 실수 없기를- 오늘의 인기가요 날 3번째 주예요. 엄마! 제가 오늘은 핑크빙크한 걸 또 입었거든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핑크착을 입었어요. 처음에는 음악방극이 조금 낯설이고 좀 무섭고 좀.. 너무 낯설이니까 무서웠어.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가요 3주자입니다. 오늘은 마그레틱 맛보한 날이에요. 이게 벌써 끝나는 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조금만 보이는데 나르시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날에는 낯기갈 신드롬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만든 거 같아요. 정말 잘 어울렸어요. 진짜 잘 어울린 거 같아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잘 어울리는 게요. 또 그걸 안쓰는 게요. 또 한 테스트에 누군가가 없죠. 또 한 테스트에 누군가가 없을 때. 그린? 내가 만들래? 그린? 제가 인기감에서 마그네틴 막방을 마쳤습니다. 저희 계속 응원해주시고 지켜받으시고 성원해주시고 저희 무대를 보고 많이 예뻐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 럭키로 신드롬까지 열심히 해볼까요? 축하드려요! 파이팅!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지금까지 알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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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